안녕하세요. 왕도시입니다. 통치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치 같은 경우는 딱 구워먹기 알맞는 사이즈고요. 집에서 드시기 딱 변할 것 같습니다. 통치는 지리탕에 드셔도 너무나 맛있고요. 한 마리씩 구워먹어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특히 30일 통치는 딱 집에서 드시기 좋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치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나고요. 지리탕으로 제맛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계속적으로 진짜 민어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수치민하고 암치민하고 구별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해산민어를 포도서 보내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갈치 속조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4kg는 한 봉지 해가지고 봉지채로 4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헷육조, 그 다음에 국내산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추젓도 국내산입니다. 3kg 2통도 판매하고 있고요. 북새우젓은 갈아서 넣으면 너무나 맛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멸치젓입니다. 국내산 멸치젓, 그 다음에 멸치액젓, 까나레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은 문어집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문어를 얼음에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고요. 그 다음에 강고등어입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판매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